라타는 통조림 공장을 운영하는 게임입니다. 통조림을 생산해서 판매한 돈으로 명성을 얻어야 하죠. 게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통조림 생산입니다. 총 3종류의 통조림이 가능한데 공장에 놓은 설비를 순차적으로 사용해서 통조림을 만들죠. 만들어진 통조림은 보관될 때 설비를 하나씩 가립니다. 가려지지 않은 설비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비 카드를 배치할 땐 생산 순서를 잘 고려해야 하죠. 생산된 통조림은 3개 시장에 판매되어 돈을 벌어줍니다.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남보다 먼저 팔아야 하죠. 이렇게 통조림을 판 돈으로 설비를 확장하고 명성을 주는 점수 카드를 살 수 있죠. 점수 카드는 게임 종료 시 다양한 방식으로 점수를 얻게 해줍니다. 이처럼 라타는 계획된 플레이가 아주 중요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먼저 선택을 해야 그 계획을 뜻대로 실행할 수 있죠. 그러려면 남보다 적은 행동을 하겠다 선언해야 합니다. 이 게임에선 생산을 할 때와 판매를 할 때 카드마다 행동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먼저 적은 행동을 할지 남보다 늦게 많은 행동을 할지 선택해야 하죠. 이는 마치 뷔페에서 작은 접시에 나한테 딱 맞는 음식을 조금만 담느냐 아니면 큰 접시에 남들이 남긴 음식을 많이 담느냐의 선택입니다. 돈과 행동관리가 빡빡하지만 계획한 대로 착착 돌아갔을 때의 즐거움이 있는 맛있는 전략 게임 라타. 전작인 카페 엑스프레소처럼 포르투갈의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는 멋진 게임이라 생각합니다.